역시 가창력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임영주씨가 생각되네요 고음을 쫙쫙 질러주시는데 제 속이 그냥 다 시원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한규씨가 노래하실 때 옆에서 그랬잖아요 역시 참 대단한 가창력이다 그리고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그래요 들썩들썩하잖아요 아까 저쪽에서 저한테 막 계속 춤을 쏘시더라고요 이러면서 아이아라이아라이아라이아라 가요창작인협회에서 함께하는 가요페스티벌 정말 뜨겁게 달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쉬운 마음을 저희가 담아서 마지막 무대는 모든 출연자분들이 이곳에 함께 나오셔서 우리의 명곡 있죠 개나리처녀를 합창하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이스 그리고 히코레스 박남준 팡팡현기였습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Ri Miami des 아나 해완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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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